방향! 바닥에 쏴야 맞아요 바닥에! 발사! 발샷! 보시면은 대략 한 두세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한 번 접어줍니다 오케이 됐어요 다음에는 위치를 좀만 조정해주고요 이 정도 자 여기 뒤쪽에다가 다른 A번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대충 A번을 쭉 이었고요 이제 양옆에다가 바퀴를 달아줄 거에요 대신에 악셀이랑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엔진 스토리 한 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오마이갓! 안 돼! 지금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따갑군요 하지만 진짜로 따가운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 날 봐 임마! 어? 날 보라고 임마 어? 이번에는 하드탑의 장점을 한 번 살펴볼게요 갑시다 아니 넌 타지마 임마! 누구야! 사람들이 하드탑을 고른 이유가 일단 튼튼하고 테러 위험이 적다는 것 제가 산에서 한 번 굴러볼게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장부터 떨어져도 문제가 없죠 나이스샷! 자 1인칭으로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천장이 멀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God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the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aw 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t to a better frame and to a bed 오! 오!